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죠 날씨가 많이 풀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또 커피 한잔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컨텐츠에서 본부 자켓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리얼레드 살 것인지 페이크레드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램스킨 리얼레드 제품을 좀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평범한 게 걱정이야? 걱정하지마 짜라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형이랑 함께 해보자 오케이? 평범한 남자의 패션이야기 식스타일 사실 가격 자체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할인받아서 20만원대라는 가격 분명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스킨을 구매하게 된 거는 램스킨 자체가 주는 그런 가벼움과 고급스러움 때문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페이크레드 제품들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리얼레드 따라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본부 자켓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투자를 해도 오래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감하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옷 디자인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화려하게 뽑을 수는 있지만 포인트템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포인트 줄 수 있는 건 소재거든요 저는 그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레더가 정말 매혹적이고 섹시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라이더 자켓도 좋아하기 때문에 싱글, 더블 다 갖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 이런 가죽으로 된 본부 자켓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코드하기도 어렵지 않고 아직까지 막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코드의 차별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서로 제품이 정말로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제품이 가볍고 또 램스킨답게 터치감이 진짜로 부드러웠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착용감도 올라가더라고요 입었을 때 제품이 가볍다는 거는 많이 찾게 된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입을수록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밑단과 시부리가 좀 쫀쫀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쫀쫀함이 너무 강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제품을 받아봤을 때는 크게도 되게 적당했고요 또 쪼이는 정도도 좀 적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캐주얼적인 요소들로 좀 당겨져서 이 본부 자켓을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함 해도 이런 본부 자켓의 투웨이 지퍼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정도로 뭐 쉽게 얘기하면 투웨이 지퍼 안 넣어주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그런 느낌인 점? 내 제품이 YKK 지퍼로 되어 있고 투웨이 지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디테일하게 코디 포즈를 줄 수가 있거든요 투웨이 지퍼는 있으면 무조건 개이득인 그런 디테일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본부 자켓을 좀 구입을 하실 때는 투웨이 지퍼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포켓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빅 포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선 포켓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고요 또 이게 착용했을 때 사이드에도 포켓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농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과 포인트적인 요소를 다 챙긴 그런 디자인적 요소가 있어서 제품 자체가 또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우선 후드티랑 매칭을 해도 너무 예뻐요 가죽의 안정감과 캐주얼함이 잘 어울려져서 좀 꾸안꾸무대로 연출하기도 너무 좋고요 또 어깨라인 자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레이어드하기 좋더라고요 뭐 코넥이랑 매칭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확실히 남성미가 더 드러나고 더 차분하고 분위기도 있는 코디가 연출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아이템이랑 매칭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너랑 바지 잘 입고 아우터를 뭘 입을지 애매한 그런 날에 쉽게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만큼 활용성 측면에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하기 한번 해줘 아직까지 큰 단점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굳이 제가 구입한 도프제일슨의 리얼레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페이크레드 제품이지만 라파지스토어나 에징 CCC같이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이 잘 나온 그런 제품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이템 하나로 좀 멋지게 한번 코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 바에 바에 어이임 바이